안녕하세요 돼지조금통입니다 돼지 꿀꿀이 조금통이에요 이번에 해볼 게임은요 마인크래프트에서 로블럭스 캐릭터를 만날 수가 있을까요? 헉! 돼지야! 고고! 돼지야! 고고 왜 그러냐? 돼지야 너 로블럭스가 뭔지 아니? 고고 그게 뭐냐 기다려봐 내가 보여줄게 자 잘 봐 돼지야 로블럭스에 나오는 캐릭터야 그게 뭐냐 이상하게 생겼다 노랑아 노랑이가 좀비가 돼버렸는데? 왜 이렇게 커 그리고 키가 키 엄청 커 세상에 룰 수가 아.. 프리허그.. 아.. 착해 착해 착해.. 다른거 하나 더 소환 오! 이번에는 조그만 친구네? 오! 뭐야! 헉! 조그만 노랑이가 당나귀에 타버렸어요! 사과먹을래? 사과 주세요! 어? 뭐야 어디갔지? 어이.. 어이.. 뭐지 이게 어떻게 된거지? 에에에에.. 당나귀를 탄 노랑이를 타버렸네? 하하하하하하 아니 저기.. 저기요! 어.. 어.. 이게 아닌데? 조그만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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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세요 조그만거 조그만거에 안나와 됐다 나왔다 오! 탔어 탔어 오! 저정도 돼! 저정도 돼! 오! 오! 하하하하 오! 아빠 머리 이상게 들러붙었어요 떼주세요 아니야 난 이상한게 아니야 싫어 싫어 타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 그리고요 이번에는 비행기도 있거든요 비행기가 오오워 오우 우리.. 우리 마인크래프트 항공 출발합니다 출발합니다 내가 가고싶은 들어갑니다 비행기 가만있지 못하네 난다나라 마음대로 날라다녀 비행기가 비행기 날라다닌다 굉장히 여러 대 만들면 어떻게 될까 공항 공항이야 공항 와 비행기봐 공항 공항 피그항공 공항 그리고 관제탑 관제탑은 높아야 되는데 됐다 이렇게 하고 관제실에서 노랑이가 노랑이 왜 이렇게 키가 크냐 관제탑을 볼 거거든요 비행기 이제 신호 주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커 노랑이 오 되게 커 오 그럴듯한데 그럴싸해요 공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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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러면 이제 비행기 타는 그 대기소도 또 만들어줘야 되잖아 그리고 입구는 노란색으로 됐다 여기 비행기에서 소리가 나요 이상한 소리가 나요 하지만 신경 쓰지 마세요 정상입니다 여기가 좀 대칭이 안 맞네 문을 두 개를 달고 좋아 됐어 그 다음에 여기 비행기 탈 사람들 아 왜 이렇게 크지 노랑이 왜 이렇게 다시 보니까 이렇게 커 보이냐 안녕하세요 아 공항에서 알려드립니다 2번 2번 피글시티로 가는 비행기 비행기 들어오고 있습니다 타실 분은 1번 출구로 와주십시오 1번 탑승장으로 와주십시오 아빠 1번 탑승장이래요 그래요 여기란다 아 다들 오셨네요 자 비행기 타러 가세요 우와 비행기다 아 신난다 피글시티 간다 예 아 다들 피글시티에 갈 기대감으로 아 다 도망쳐버렸네 아 비행기를 타러 오고 있는데요 우리 비행기 3초 뒤 도착합니다 1 2 3 비행기 도착했습니다 이륙 도착하자마자 이륙 콕착집 이륙 콕착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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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오 오 이제 갑니다 어 안녕하세요 하하하 안녕하세요 하핰 이게뭐야 하하하하 네네 이게 뭐냐고 하하하하 그리고요 이제 제가 뭔가를 좀 만졌거든요 이번에는 제가 살짝 뭔가를 좀 만졌거든요 그래서 대표님요 짜잔 짜잔 피그야 저 이제 마인크래프트에서도 놀거에요 피그야! 이럴수가! 액괴 귀여워 귀여워 야 젤리들아! 젤리가 왜이렇게 많아 이거! 액괴로 다 도배를 해보자 전부 다 피그를 쫓아가는지 가라 액괴! 피그를 공격해! 아 살려주세요 아 살려주세요 아 아 말려줘 액괴 조그맣게 만들어주자 액괴 아 조그만거 줬다 됐다 됐죠? 큰거 없죠? 아 액괴들이야 귀여운 액괴들이 가득해 아 피그를 이렇게 좋아하다니 세상에 진짜 액괴! 아 액괴가 자꾸 부딪혀요 날라루 날라게! 예! 피그 좋아! 가자! 아 갈려주세요 아 이게 뭐야 점프맵을 간단하게 만들어볼까요? 점프맵을 클리어 할 수 있을까? 이게 뭐냐면요 투명한 블럭이거든요 지금은 보이는데 제가 이거를 안 들면은 없어져요 자 이렇게 들면 안 보이죠? 자 피그 점프맵 아 도망가면 어떡해! 피그 2호기 소환! 가라! 피그야! 내가 막고 있어야지 못 지나가 아 뭐냐고 왜 자꾸 뒤로 도망가냐고 안되겠다 됐다 에헤헤헤헤헤헤 너는 가야할 것이여! 간다 피그 띠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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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점프를 파는 피그 오! 띠용 어 용암이다 용암은 안돼요 무서워요 ㅜㅜㅜ 뛰어 아 뛰라고 띠용 띠용 반대로 아 용암을 보고 점프를 못 뛴단 말이요 말도 안돼 넌 할 수 있어 피그야 그렇지 내가 밀어줄게 싫어 싫어 밀어줄게 캬아 아 뜨거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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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그 살려 어? 어? 가 가 가 아 피그 살려 피그야 살려주세요 피그야 깨쿠닥 헉! 헉! 괜찮습니다! 피그 2호 3호기가 있거든요 복제 피그라서 괜찮아요 용피그야? 점프앱은 안되겠네요 오오! 하하하하하 간다 아 꼭 가보고싶 på요 신다다 예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쓰 어 여기다 Prahaan하면쑔 오 탈 수 있자나? 어 엑그랑 같이 타 버렸네 하하하하하하 어? 아이고 뭐야 크리퍼가 왜 터지지? 피그다 pom 예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 Attend I perhaps to get 49 Step a last time 마인크래프트 피그와 로블록스의 피그가 합체했습니다! 세상에 이럴수가! 와! 칼 피그가 든 것 같아! 자 피그야! 맛있는 케이크 많이 먹으렴! 피그야! 피그야 케이크 먹어! 오오오 맛있겠다! 쩝쩝쩝! 아니 밥지 말고 먹으라니까! 저는 입이 발에 달려있으믄 말도 안되는 소리야! 쩝쩝! 아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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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어쨌든 이렇게 해가지고요 오늘은 마인크래프트 로블록스 한번 해봤는데요 재밌게 플레이 했구요 여러분들도 직접 해보시면 더 재밌어갔네요 재밌었습니다 그럼! 안녕! 뿅!